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 현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11시마다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는 좀 느낌이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기대가 되는 순간이기도 하고. 아, 제 이름을 말씀 안 드렸습니다. 다들 아시죠? 승리 공식을 진행하고 있는 이데일리온의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한 주를 좀 평가하자면요. 사실 예상대로 좀 되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공매도 금지와 함께 2차 전집발 강한 상승이 우리 양시장에는 발생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아무래도 지금 증시는 박스건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대단하다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 누구나가 예측할 수 있는 지점이었고 실제로 지금까지 시장은 박스건으로 유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들떠있냐고요? 저는 다음 주, 다다음 주, 그리고 12월 시장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 지점에 대해서 강의에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릴 텐데 그 전에 항상 승리공식 강의할 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거 있죠. 오늘도 선물 준비했습니다. 특히 오늘 선물은 여러분들이 혹시나 안 받아가신 분들이 있다라면 꼭 챙겨가셔라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승리공식 강의를 지금까지 쭉 시청해 주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첫 번째 선물, 바닥 포착 검색기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저는 항상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경제 너튜브, 경제 방송 많이 보시죠? 그러면 항상 거기에서 주요 소재가 되는 것들은요. 이미 호재가 많이 나오고 이미 뉴스거리가 많은 고점대 종목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개인 투자들은 고점대 종목에서 싸우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0월 하락장을 경험해 보셨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바닷건에서 우리가 충분히 담아갈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9월, 10월에 많이 하락하지 않았어요. 어떤 종목들이 많이 하락하던가요? 이미 고점대에 형성되어져 있던 종목들, 예를 들면 로봇, 2차전지, AI와 같은 이미 시장의 호재를 다 받고 상승을 완료했던 종목들이 하락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드리는 해결책입니다. 바로 바닥포착 검색기를 활용하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바닥포착 검색기를 어떻게 만들게 되었냐면 그냥 모든 종목들이 하락한다고 해서 바닥포착 검색기에 종목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종목이 나오냐면요. 바닥을 다지는 패턴이 나왔을 때, 그랬을 때 도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넣어둔 검색기입니다. 그리고 이 검색기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좀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 HTS 내에서 직접 설정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직접 하시라고 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 목소리를 담아서 화면에 녹화해두었습니다. 그 영상을 그대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거니까 많은 분들 꼭 받아가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제가 새로운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바닥포착 검색기는 제가 이미 3, 4개월 전부터 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제공해드린 선물이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주 또는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조금 늦어지면 다 다음 주부터는 아마 다른 선물을 드릴 것 같아요. 혹여나 아직까지도 바닥포착 검색기를 못 받아가신 분들은 꼭 챙겨가셔라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물입니다. 지금 승리공식 강의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보시게 되면 이런 의문점이 될 거예요. 김근우 전문가님이 보는 차트랑 왜 내가 보고 있는 차트랑 다를까요? 똑같이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승리공식 차트 세팅 영상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똑같아요. 설정을 하실 건데 직접 설정하시면 어렵기 때문에 제 목소리 담아서 화면을 녹화했습니다. 설정하는 모습을 그대로 담아두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차트 세팅 또한 승리공식대로 공부하시고 승리공식대로 투자를 하시려거든 똑같이 설정하셔라. 어떻게? 영상 보고 너무 어렵다 싶으면 전으로 돌려서 다시 보시면 또 이해가 되니까요. 자 그리고 선물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 일요일 오후 8시마다 무료 방송 진행하잖아요. 다들 기억하시죠? 그리고 아무래도 몇 개월 동안 지속을 하다 보니까 점점 시청해 주시는 분이 많이 늘어나서 제 마음속에는 뭐랄까 감사함도 있고 나름의 부담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 드릴 거냐면요.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너무나 설레이는 한 주였다고 말씀드렸죠? 11월 후반기 그리고 12월에 기대되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이야기 드리지 않고 압축하고 압축해서 봐야 될 지점을 정확하게 포인트 잡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 이번 주 일요일 오후 8시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님 저 이거 무료 방송 듣고 싶어요. 일요일 8시에 같이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선물 받아가는 방법 그리고 무료 방송 보는 방법 똑같습니다. 지금 하단에 보시면 샵 3772번에 김근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 말고 좀 쉬운 방법 없나요? 있습니다. 바로 이쪽에 보면 QR코드 있죠?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시게 되면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참여 링크가 나올 겁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3, 1, 1, 2번을 누르시면 저 김근우가 있는 톡방에 접속하실 수 있고요. 접속하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은 제공 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여러분 주식 투자 혼자 하시면 사실 좀 어렵잖아요. 지금 시장이 어느 시점인지도 모르겠고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는지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되는지 전략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더 어려워지는 게 이 주식 시장입니다. 직접 혼자 대응하시되 어디에서 도움을 얻냐 제가 말씀드린 이 하단의 접속방법 통해서 제가 있는 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장전, 장중, 장후에 여러분들께 지금 시장의 중요 포인트가 뭔지 브리핑도 드리기 때문에 이 시장 브리핑 또한 챙겨가시라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에 대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요. 들어오시지 않은 분들은 빨리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김근우의 승리공식 오늘로서 벌써 35강째입니다. 35강 승리공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제가 설레는 한 주가 지나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아! 그 전에 설명드려야죠. 오늘 지금 이 승리공식 강의를 처음 보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는 그분들께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강의 어디냐면요. 바로 이 13번 테마 분석이에요. 여러분 이 테마는요. 굉장히 달콤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몸에 좋은 건 쓰다. 근데 테마는요. 정말 달콤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급등주, 테마주, 세력주 많이 들어보셨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큰 영역들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달콤한 만큼 난이도는 가장 높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진행하는 테마에 대한 내용만 듣고 덜컥덜컥 매수만 하시잖아요. 한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제가 드리는 설명을 통해서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요. 한 종목에서 미끄러지면 그동안 번 돈 그리고 내 돈까지 손해보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럼 이 얘기 왜 드리냐면요.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실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강부터 쭉 보시는 걸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캔들, 거래량, 이평선, 지지화정, 추세 이처럼 이 기본기적인 영역들을 우리가 배우지 않고 가장 달콤한 것을 가지고 뭔가 시도를 한다라면요. 전문적인 용어로는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할 수 있고 가장 쉬운 말로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특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이 모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이 제일 좋다? 1강부터 보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1강부터 볼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실 거죠.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샵 3772 김근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시거나 또는 QR코드 있죠?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참여 링크 뜨고 링크 클릭하시면 참여코드 311 2번 누르시면 모두가 저 김근우가 운영하는 톡방에 접속하실 수 있는데 들어오셔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전문가님, 저 승리공식 1강부터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제가 친절하게 1강부터 볼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강부터 천천히 천천히 따라오시고 나면 가장 달콤한 이 테마에 대한 내용 훨씬 더 효율적으로 습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주식 투자를 하다보면 수익 보기도 하고 손실 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 승리공식을 배우는 분들께 그리고 제 톡방에 있는 분들께 가장 중요하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걸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 통장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화면이 이렇게 켰는데 좀 귀엽게 그려볼게요. 통장이 있으면요.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다가 또 손절 한번 하기도 해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걸 만들려고 말씀드려요. 여기 좀 잘 안 보이죠? 여기다 한번 그려봅시다. 통장이 있어요. 어떻게 계좌가 우상향해야 되냐면 이거는 없어요. 주식에 있어서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모양은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다? 통장이 있으면 계좌가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배우는 거고 그리고 이 목표를 지녔을 때 이 테마 분석도 굉장히 효용감 있게 느껴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까지 따라오시길 바라요. 오늘 강의 내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레이는 한 주였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지난 주 차트를 한번 볼게요. 11월 10일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공매도 금지빨 2차전지의 급등으로 코스피에 장대양봉이 출현하죠. 그 이후에 쭉쭉쭉 눌립니다. 저는 어떤 말씀 드리냐면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예요. 얘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라. 지수가 눌렸다 올라갔다면서 천천히 움직일 거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번 주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번 주 오늘 차트. 장중에 캡처한 내용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나서 쭉 올라줬습니다. 그렇죠? 이때까지만 해도 어때요 여러분? 이 두 개. 끝에 있는 캔들이 없다라고 볼게요. 쭉쭉쭉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주식은. 결국 다시 또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기술적인 내용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지점. 지금 2480 구간을 제가 선을 그어두었어요. 맨 밑에 검정색 선 보이시죠? 어떤 지점이냐면요. 과거 8월에 한 차례 조정이 발생했습니다. 조정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게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에요. 기술적으로 이런 구간은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지를 받고 나니까 반등에 성공을 했고 그 부분을 이탈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저항 영역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돌파한다. 장대 한 번으로 돌파한다. 아니죠. 이게 바로 페이크가 되고 저항대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요. 바로 그 구간에서 열심히 사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구간을 우리 뭐라고 배웠죠? 상방의 압력, 하방의 압력을 동시에 받는 구간을 뭐라고 설명드렸나요? 바로 변곡점입니다. 변곡 구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술적 지표.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저는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이 회색선. 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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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했죠? 제가 추세선 241선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241선에 쭉쭉쭉쭉 내려오면서 저항대 영역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선, 이 고동색 선은 얘 있죠? 얘, 얘. 얘는 61선이에요. 61선이 내려오게 되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지지대 영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할까요? 엄청 중요한 영역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가능성에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능성에 투자한다는 건 점점점점점 확률을 100%에 맞춰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100%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상단부의 저항대가 될 수 있는 241선의 구간이 발생할 거고 하단부의 지지대가 될 수 있는 61선이 단기적으로 발생하는데 제가 우리 이동평균선 강의 여러분들께 드렸을 때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변곡점 되는 구간은 또 뭐가 필요하죠? 정배열과 역배열이. 그러니까 단기, 장기 이동평균선이 뭉치는 구간이 필요하다고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는데 이 밑에 보세요. 밑에. 단기 이동평균선이 올라오고 있죠? 슬슬 우리 힌트가 보이죠? 설레지 않습니까? 장단기 이동평균선이 모여지고 있고 중요한 구간이, 중요한 지지대였던 구간이 지금 맞물려져 있는 구간. 이 다음은요. 이 지지가 발생한 다음은요. 서서히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 되는 겁니다. 한번 잘 지켜보세요. 12월까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수는 이 정도만 제가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은 어차피 코스피를 쫓아가는 흐름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오늘도 드릴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면 제가 매크로 지표에 대한 이야기. 시장에서 우리가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 지표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드렸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국채금리입니다. 장기 국채금리 중에 미국의 지표겠죠.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 수익률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기준을 삼는 10년 물을 통해서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위치 한번 볼까요? 지금이 아니죠. 지난주입니다. 11월 10일 국채금리가 4.6%. 국채금리가 아니고 국채금리 수익률이 말이 좀 꼬이네요. 4.6%대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 무료방송 보시거나 하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수치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4.25위의 4.3 정도 되는 영역입니다. 이 구간까지 온다면 매크로 지표는 안정권에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자주 드렸어요. 그럼 이번 주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짠! 하락했습니다. 4.4%대 10년 물 국채금리 수익률이 4.4%대에 위치했어요. 4.3 뭐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때부터 안정기에 돌입할 겁니다. 우리 증시는요. 국채금리 살펴봤으면 또 뭘 봐야 될까요? 환율입니다. 바로 지난주 환율입니다. 1315원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예도 구간을 말씀드렸어요. 어디부터 안정기가 들어온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기억 더듬어 보세요. 어디였죠? 어디였죠? 1300원대 밑으로 와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언제부터 했냐면요. 이때부터 했어요. 이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방송에서도 TV방송에서도 여러분들 1300원 밑으로 와야 안정세 와요. 그런데 저한테 오겠냐고. 1300원대가 오겠습니까 전문가님? 그러시는 분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번 주 어떻게 왔나 볼까요? 왔습니다. 1291원. 장중 캡처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변동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 1300원 밑으로 일단은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간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아마 마음에 와닿는 분도 있고 무슨 말이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거의 90%는 주식에 물려있는 분들일 겁니다. 왜요? 환율이 여기 있다가 여기 오잖아요. 현금이 없습니다. 여기서 샀던 종목들이요. 추가매수, 추가매수, 추가매수 하다 보면 현금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TV방송에서도 신대가들의 투자비법에서도 그리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공개방송, 무료방송에서도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는 톡방에서도 현금 보유하셔라. 현금 보유하셔라. 찬스가 온다. 찬스는 달러, 아니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밑으로 갔을 때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 4.3 이하로 내려왔을 때 찬스가 온다, 온다. 기다리셔라, 기다리셔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키기 아마 힘드셨을 겁니다. 사람 마음이 그래요. 남들이 좋다고 하면 사고 싶고요. 또 우리가 TV방송 전문가분들이 좋다고 하면 사고 싶고요. 시장이 이렇다 하면 사실 시장 얘기는 안 들리고 종목 얘기만 들리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근데 제 얘기를 잘 들어오신 분들은요. 이제 찬스 잡을 준비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12월까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꼭 살펴보세요. 아셨죠? 시장 시편 이 정도만 이야기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죠. 테마에 대한 이야기. 우선은요. 사실 제가 이번 주는 좀 특이하니까 먼저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요. 테마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변곡점 구간에는요. 테마를 보는 게 아니고 개별 종목을 좀 봐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형성된 테마는요. 눈여겨보세요. 다음 찬스의 기회를 테마에서 나왔던 종목들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시고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건 또는 스윙 트레이딩을 하시건 중장기로 보시건 간에 테마의 흐름. 테마의 흐름. 섹터의 흐름이 결국 수급의 흐름이고 수급의 흐름은 돈의 흐름이다라는 거. 돈의 흐름에서 우리는 포인트를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이번 주는 개별주가 위주로 많이 움직였어요. 특히 신규주가. 근데 신규주를 제가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릴까 하다가 아무래도 여러분 강의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좀 좋다고 말씀을 드리면은 좀 쉽게 매수하시는 분들이 덜어 계세요. 근데 일반적인 종목들은 제가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니까 좋다고 말씀드리지만 신규주는요. 분석에 한계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주는 오늘 제가 소개 안 드릴 거예요. 이번 주는 하지만 신규주가 좀 주목받는 장세였다라는 점만 참고로 알고 갑시다. 자 바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1억 전망까지 얘기가 나와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첫 번째 T-Scientific, J-CN 시스템, 갤럭시아머니트리, 위지트, 사실 갤럭시아머니트리 라든지 위지트 이런 종목들은 제가 여러 번 소개해 드린 종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얘는 좀 생소하실 거예요. 드론 관련 종목이 아닌가요? J-CN 시스템. 하지만 가상화폐 테마도 같이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특이성으로 우리 알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또 하나 뉴스가 있어요. 지금 빗섬이죠. 빗섬이 IPO를 진행하겠다는 얘기도 들려오게 되면서 지금 호재가 좀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오늘 저랑 같이 살펴볼 예정이다 라는 거. 다음 테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와인, 맥주 관련 테마입니다. 이게 무슨 테마인가요? 내용 그대로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와인이나 맥주 이렇게 주류는 온라인 판매가 안 돼요. 그렇죠? 하지만 가능할 수도 있겠다. 외국 사례들을 한번 찾아보겠다라는 내용이 이슈화가 되면서 나라셀라, 제주맥주, 국순당, 보혜양조. 이게 좀 오타가 있죠. 보혜양조까지 종목들을 같이 알아보는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본 뉴스일 거예요. 아마 이 주식시장에서 꽤나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최근에 굉장히 화두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실외 이동 로봇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제는 로봇도 보행자가 될 수 있다. 배달돌 로봇이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로봇 관련 테마도 있겠지만 설명드릴 테지만 자율주행 관련주가 같이 상승했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신규주죠. 그리고 퓨런티어 이노 시뮬레이션. 얘도 신규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IPO에서 우리 증시에 들어온 종목들이 새로운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뉴스인데요. 로봇입니다. 자율주행과 함께 당연하겠지만 로봇 관련 호재다 보니까 로봇 종목들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꽤나 친숙한 종목들이죠. T로보틱스. 제가 이 자리에서 테마 강의 드릴 때만 해도 수없이 많이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에요. DIC,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중에서도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 로봇 테마에서 별표죠. 항상 주도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대장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은 별표입니다. 자 그래서 로봇 관련 테마까지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S를 직접 켜고요.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 제가 오늘 강의 시작할 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바닥 포착 검색기는 얼마 안 남았다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직도 바닥 포착 검색기 안 쓰는 분들은 챙겨가세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항상 고점대에서 물려서 고생하시는 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될 시기가 왔어요. 주식은 천천히 계좌를 우상향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돈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근데 주식이 위험 자산인데 어떻게 안 잃기만 하겠어요. 그러면요. 남들이 많이 잃을 때는 조금만 잃고요. 남들이 조금 벌 때에는 많이 버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돈을 지키는 가장 우선적인 방식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 선물 바닥 포착 검색기 꼭 챙겨가져라 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이미 다 상승해서 고점대에서 막 언제 내려올까? 조금 올라가도 조금 내려오면 이만큼 이런 종목들에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요. 이미 내려올 만큼 내려와서 조정을 다 받고 이제 상승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을 탐색하고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그 종목들을 알아보는 방법 뭔데요 전문가님? 물어보실 거죠. 뭐냐면 바닥 포착 검색기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락했다고 해서 이 검색기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하락해서 바닥을 다지는 패턴을 보여줬을 때에만 바닥 포착 검색기에 종목들이 노출되게끔 제가 알고리즘을 형성해 두었으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 담아서 화면을 그대로 녹화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고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바닥 포착 검색기 먼저 챙겨가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선물 오늘만 이제 HTS 켜면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차트와 김근호 전문가가 보고 있는 차트가 다를 겁니다. 승리 공식 차트 그리고 차트를 설정하는 영상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선물도 꼭 챙겨가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 이번 주 일요일 오후 8시에도 매주 일요일 오후 8시에 진행하는 김근호 전문가의 무료방송 똑같이 진행됩니다. 들어오는 자격이 있는 거 없어요. 아무나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꼭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기대가 되는 한 주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봐야 될 종목들 꼭 챙겨가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종목 얘기만 하나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나무만 보고 어떻게 숲을 평가하겠습니까? 숲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겠죠. 지금 시장의 중요 포인트를 먼저 여러분들께 체킹해 드리고 그리고 이 시장의 변곡점 구간 꼭 챙겨가야 될 종목들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시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8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니까요. 저녁 식사도 하시고 주말 잘 쉬셨잖아요. 쉬시고 나서 저녁 식사 하시고 다음 주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1시간 저와 함께 하셨으면 교육했다. 그리고 굉장히 유익하실 거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선물들 어떻게 챙겨가나요? 라고 물어보실 거죠. 하단에 방법 나와 있습니다. 하단에 방법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샵 3772번에 김근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시거나 또는 여기 보면 QR코드 있죠?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켜셔가지고 스캔하시게 되면 참여 링크 나올 겁니다. 그럼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3.1.1.2번 누르시면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 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요. 제가 장전, 장중, 장후에 시장에 대한 브리핑 드리고 주요 테마에 대한 브리핑 드리고 그리고 제 코멘트까지 드리기 때문에 시장을 혼자 대응하는 것보다 같이 대응하면서 충분히 수익을 쌓아 나아가실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HTS를 켜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소개 드렸던 테마에 대한 종목들 공부하는 시간, 학습하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제가 판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시장 얘기도 좀 드렸고 테마에 대한 내용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것만 보면 좀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주인이분들 있잖아요. 처음부터 다 잘 아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에 대한 코멘트 조금만 더 드릴게요. 어떤 지점이냐면 사실 이번 주는 제가 기대되는 한 주라고도 말씀드렸지만 뒤집어서 보면 어떤 주였냐면 안정적인 한 주였어요. 특히 제가 매크로라고 표현하는 시장 지표들이 안정화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누군가는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안정화가 되면 증시가 막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랬던 적 있나요? 그랬던 적 없습니다. 우리 증시를 잘 돌아보세요. 안정화가 되면요. 그때부터 서서히 서서히 올라가는 게 우리 증시의 특징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막 V자 반등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시장 보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지수는 어느 정도 박스권 형태로 서서히 상승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박스권이라는 거는요. 수급 자체가 대형주, 그러니까 시총을 끌어올려서 지수를 끌어올릴만한 종목들에 몰리는 게 아니고요. 중소형주부터. 차근차근 종목 장세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지수가 박스권이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종목 장세에서 어떤 종목을 잡느냐가 중요해지는 것이지 지수가 안 올라간다고 언제 올라가나 라고 말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수에 대한 얘기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종목 장세가 앞으로도 그리고 이번 주도 그랬고 다음 주에도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만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기대하시는 김근호 전문가가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공략주에 대한 리뷰를 먼저 해볼게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 이번 주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바이오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이제 제가 금요일에 방송을 하고 잘 보이시죠. 이제 금요일에 방송을 하고 월요일 실가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매수하셔라 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근데 월요일부터 시작하고 나서 바로 상승을 주었습니다. 물론 근데 약간 아쉬운 점은 상승폭이 크진 않아요. 그렇죠? 상승폭은 크지 못한데 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공략주 드릴 때마다 드리는 잔소리 항상 분할매도 분할매수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수하고 나서 분할매도를 하셨다면 이미 충분히 수익 볼 구간은 충분히 줬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좋습니다. 눌려주고 있어요. 손절과 이탈을 하지 않고 이렇게 눌려주는 종목들은요. 저는 여러분들 좀 더 적극적으로 담아보세요 라고 말씀드릴게요. 담았다라면 어때요? 바로 반등을 줬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 캔들이 좀 안 보이니까 이렇게 볼게요. 담았는데 반등을 주니까 또 수익 실현하고 또 눌려주네? 또 사고 또 수익 실현하고 오늘이죠. 17일 금요일에는 고가 기준 4715원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께 분할매수와 분할매도의 찬스를 충분히 준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가격이 5,100원이에요. 근데 5,100원까지는 아직 안 왔잖아요? 여러분 좀 들고 있어 보세요. 또 하나의 찬스 어디서 체크할 수 있냐면 거래량입니다. 지금 이렇게 쫙 이제 뭐랄까 변동성이 컸던 하루를 제외하고는 거래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여러분 괜찮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래는 없는데 변동성은 주고 있잖아요. 천천히 담아가지고 분할매수, 분할매도 대응만 꼭 명심하셔라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전략은 뭐냐? 이 종목은 홀딩 전략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바이오였습니다. 바로 테마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설명드렸던 가상화폐 종목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T-사이언티 픽입니다.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차트가 좀 이상할 거예요. 뭐야? 최근에 왜 이렇게 많이 하락했을까요? 다소 악재가 있긴 했습니다만 쭉 하락하고 나서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는 모멘텀으로 좀 변화를 주고 있는 위치예요. 근데 그러면 이 종목이 너무 안 좋은 거 아닐까요? 주봉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너무 안 좋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지난 코로나 장세 이전의 가격대로 내려왔을 뿐 그 이 밑에 가격으로 형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요. 오히려 이 종목은 지금 싼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주봉상 거래량 한번 보세요. 지난 2021년에 발생했던 강한 거래량이 있었고요. 22년도에도 거래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전 저점이었죠. 바로 가격들을 모자라면 2200원 정도 구간을 지켜주니까 올라가고 지켜주니까 올라가고 이탈하고 나니까 이 구간이 어떻게 될까요? 저항대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가격도 저렴하고 거래도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할 만한 구간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저항대 영역 잘 보고 수익 실현하셔라라는 얘기 드려볼게요. 종목은 괜찮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JCR 시스템입니다. 이 종목은요. 이 T사이언티픽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일봉상 모습이 있는데 변동성 굉장히 크죠. 올라갔다가 쭉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반복을 하고 있는데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변곡점 구간 후에는 강한 상승을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이동평균선이 모이는 구간 보이시죠? 보이시죠? 여기도 이동평균선이 모입니다. 그러면 이동평균선이 모이는 변곡점 구간부터 천천히 매수를 했다라면 바로 이 구간이 매수 구간이 되겠죠? 충분히 수익 실현 구간을 잘 주고도 남는 종목이다. 그만큼 테마도 잘 타고 시장의 관심도도 높은 종목입니다. 게다가 드론 테마, 지금 가상화폐 테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주 자주 시장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테마예요. 그렇다라면 JCR 시스템은 지금 가격대에서 변곡점 구간 충분히 챙겨가볼만 하다라고 말씀드리겠죠? 왜냐하면 지금도 상승 이후의 하락, 또 상승 이후의 하락 점점 눌리면서 변곡점 구간을 주고 있거든요. 저는 이 종목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종목들은 대부분 중소형주들이고 지금처럼 종목 장세에서는 저는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세 번째 종목 한번 볼게요. 바로 갤럭시아 머니틀입니다. 이 종목은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봉상 한번 다시 볼게요. 이전 고점대에 있죠? 가격으로 모자라면 8천 원 전 되는 구간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았어요. 내려왔죠? 저항 받으니까 내려왔습니다. 저항 받으니까 내려옵니다. 저항 받으니까 내려옵니다. 제가 벌써 1년, 2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4차례나 같은 구간에서 저항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구간 다시 한번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저는 이 저항 때 돌파 못하면 뭐라고 말씀드리죠? 하락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일봉상 보게 되면 지금 하락하는 국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활용해서 눌림에서 잡아볼 포인트는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시기에는 좀 난이도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가상화폐 종목은 여기까지 보고요. 주류 관련 주 한번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라셀라입니다. 어? 이 종목이 뭐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규주니까 그렇습니다. 상장 자체를 2023년 6월에 했어요. 그리고 상장 이후에 12,000원까지 가격 형성을 하고 쭉쭉쭉쭉쭉 원의 하락을 합니다. 언제까지? 4,500원 구간까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여기 보이세요? 거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상향으로 포인트를 바꾸더니 지금은 엄청난 거래가 발생했어요. 저는요. 이런 종목은 신규주이긴 합니다만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봉상 이렇게 분석할 만한 구간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차트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봉상 보게 되면요. 저는 근데 이렇게 단기 변동성이 발생한 종목이잖아요. 이런 종목은 들고 오래 가는 종목일까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봐야 될까요? 무조건 단기입니다. 예를 들면요. 주요 지지 때, 주요 저항 때 이런 구간 있죠. 전고점 부분이 여러 차례 연결되는 구간 이런 구간을 이탈한다면 이런 종목은 과감하게 손절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신규주이기 때문에 바닥이 어딘지 지금 설정했던 전 저점이죠. 이 구간이 바닥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리스크를 좀 적게 보시려면 이 종목은 단기로 공략하시는 게 좋겠다. 근데 종목 자체의 지금 흐름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어서 주류 관련 주 제주맥주입니다. 제주맥주는 조금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상장 2021년에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락했습니다. 상장 때 가격이 6천원인데 지금 천원이에요. 그만큼 하락폭이 컸고 다만 하락하고 나서 사이사이에 쭉쭉쭉 튀어주는 구간을 발생해 줬는데 그러니까 튀어준다라는 건요. 상승, 눌림, 상승, 눌림 저 화면 보고 얘기할게요. 상승, 눌림, 상승, 눌림이 아니에요. 한 번 올라갔다가 쭉 내려갑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이런 모습만 좀 보여주고 있어요. 종목 특징 자체가 상승이 지속하는 모멘텀은 좀 적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나라셀라가 단기적으로 좀 더 괜찮지 않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다시 한 번 최근 차트만 봐도 올라갔다 바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 이전에는 어땠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상승했다가 하락, 상승했다가 하락. 이렇게 너무나도 초단기적인 움직임만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과거의 특징을 비롯어 봤을 때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나라셀라가 좀 더 낫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세 번째 국순당 한 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국순당은 오히려 제주맥주보다는 좀 더 진득한 움직임을 보여줘요. 주봉만 봐도 알 수 있죠. 상승할 때 쭉 상승하고 하락할 때 쭉 내려오는 모습. 1봉으로 보면요. 최근에 시장에 집중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승폭이 지속되는 거는 여타 최근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는 종목보다 적겠습니다만 그래도 지켜줄 구간을 지켜주면서 갑니다. 그렇죠? 저점택구간 지켜주고 결국 못 지키니까 내려왔다가 다시 저항받고 저항받고 저항구간이 잘 보이시죠? 이렇게 정직한 종목이 있으면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나라셀라는 단기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국순당은 지금 단계에선 조금 조금씩 모아가는 바닥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같은 테마더라도 종목별로 특징이 다르다라면 거기에 맞게끔 대응하면 되는 일입니다. 주류 관련 종목은 이렇게 세 개만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율주행 관련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종목이 무슨 종목이지?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이 종목도 신규주입니다. 상장하고부터 상장 가격대가 만원 초반까지 갔었던 종목인데 상장한 당일날 근데 그 이후에 3만원까지 상승하고 나서 지금 만원 초반까지 하락한 종목이에요. 눌림 구간 조정 구간은 잘 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강한 거래가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차트상 구간을 보게 되면 뭐랄까 지금 저점대가 정확히 형성됐다라는 구간은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트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요. 하지만 처음에 우리가 상장했을 때 보여줬던 저가와 지금 최근에 보여준 저가가 겹칩니다. 같은 구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종목 공략해볼만 하겠는데 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겠죠. 이 정도만 체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규주이기 때문에 차트상 분석보다는 하지만 이런 지점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체가 최근에 뭐랄까 시장 트렌드에 굉장히 최적화된 종목이고 특히 AI 모멘텀을 같이 받을 때 AI 모멘텀과 자율주행이 뭐랄까 병행해서 상승했던 시장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신규주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 종목은 단기로 충분히 가져가 볼 만한 종목이다 라는 말씀은 포인트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요. 퓨런티어입니다. 여러분 퓨런티어는 제가 많이 설명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렇기도 하고 자율주행이 중심에 있을 때마다 강한 모습을 보여준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 자율주행 수급은 오히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에 좀 우선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퓨런티어이긴 합니다만 저는 오히려 매력적인 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승률 자체가 16일 목요일에 15%까지 상승하고 결국 내려옵니다. 10%까지요. 하지만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잠깐 볼까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어떤가요? 상한가까지 갔다가 내려와 봤자 25%였어요. 결국 더 많은 상승률을 보여줬고 더 많은 거래가 발생했고 더 많은 시장에 관심이 발생한 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다. 그럼 단기적으로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일 수가 있고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눌림에서 체킹해서 변동성을 활용하는 매매는 충분히 가져가볼만 하겠죠. 하지만 퓨런티어는 이미 상승분을 많이 줬습니다. 그렇죠? 막 저점대에서 눌려있고 조정받은 종목이 아니에요. 이미 고점대에서 적은 조정을 받았고 적은 조정 이후에 이미 상승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 상방압력보다 하방압력이 좀 발동할 만한 그런 자리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인트는 정고점대를 봅시다. 가격대로 보면 3만 1,600원 정도 되는 구간 정고점대, 정고점 저항대, 지지대 근데 그 구간 이탈을 하는지만 이 종목은 체킹하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다음은요. 이노 시뮬레이션입니다. 얘도 좀 생소하시죠? 얘도 신규주입니다. 아무래도 요즘 신규주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신규주를 많이 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것 같은데 이 종목도 지난 2023년 7월에 상장한 종목입니다. 상장 당시에 시가가 4만 5천원이었는데요. 지금 1만 3천원입니다. 원의위로 정말 많이 하락한 종목이에요. 근데 이노 시뮬레이션은 사실 이 자율주행 테마에선 좀 약해요. 근데 보면은 오히려 차별성은 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노 시뮬레이션은 테마를 통해서 상승하는 이력보다 개별주로서 상승했던 모습이 오히려 더 강했어요. 지난 9월에도 9월 장세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정말 힘든 장세였습니다. 누구나가 어떤 투자자든지 정말 힘든 장세였는데 그 구간을요. 오히려 이 종목은 상승했던 이력이 있어요. 그만큼 개별적인 강한 모습이 보였던 모습이 있는데 최근에 자율주행 테마가 강했을 때에는 상승률이 10%까지 미치지 못할 정도로 오히려 테마주로서는 좀 약하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스마트 레이터 시스템을 좀 강조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쪽이 스마트 레이터 시스템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모습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테마주로서의 모습은 이노 시뮬레이션을 좀 기다려보자 라는 관점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테마를 많이 준비했는데 아무래도 스미 공식 강의가 한 시간 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못다한 이야기는요. 이번 주 일요일 오후 8시 무료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드려야 된다. 드려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아직도 바닥포착 검색기 안 보신 분들 있나요? 제가 오늘 강의를 드리면서도 테마에 대한 이야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드리면서도 바닥포착 검색기에 관련된 관점을 자주 설명드립니다. 시세가 나온 종목이냐, 저가형 종목이냐, 바닥을 다졌냐 이미 차트 분석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그런 것들을 일일이 분석하시면서 2,500개 종목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어려울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무조건 바닥포착 검색기는 여러분들께 효율적일 겁니다. 바닥포착 검색기는 여러분들이 직접 막 설정하실 건데 제가 목소리 담아서 화면 녹화한 영상을 드릴 겁니다. 영상대로 따라가시기만 하면 누구나가 챙겨가실 수 있는 선물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선물, 지금 차트만 봐도 여러분들 차트와 이 승리공식 차트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느끼실 거예요. 승리공식 차트 세팅 영상도 꼭 챙겨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일요일 오후 8시 무료방송도 여러분들 챙겨가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종목, 지금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어떤 종목 볼지 지금 어려운 분들 계시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번 주 일요일 오후 8시부터 1시간 동안 설명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꼭 함께하셔라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함께하나요? 바로 제가 있는 톡방에 접속하시면요. 어떻게 접속하냐면 샵 377 이번에 김근우 입력하시거나 입력해서 문자 발송하시거나 또 이 부분에 QR코드 있죠?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게 되면 누구나가 저 김근우가 있는 톡방에 접속하실 수 있고 접속하시는 모든 분들께 바닥 포착 검색기부터 무료방송 참여까지 선물 다 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테마에 속히는 종목들 여러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실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요. 이번 주 일요일 오후 8시 무료방송 통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자, 아시겠지만 오늘도 공략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에 공략주가 있는데 어떤 종목인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바로,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제가 이 신규주들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때 좀 리스크가 있다고 느낀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손절가를 꼭 지켜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 장세가 종목 장세로 펼쳐지고 있고 그 종목들 중에서 신규주의 수급이 쏠리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곳에서 그리고 가장 시장이 주목하는 곳에서 단기 전략은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장기는 당연히 아니겠지만요. 그러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저는 단기로 보조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수혜주이기도 하면서 이 종목이 레이더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드론이라든지 또는 여러, 충분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첨단 산업과 어울리는 종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당장의 자율주행 테마 말고도 다른 테마와도 충분히 속해 있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꾸준히 지켜보시라라는 말씀 드릴게요. 이 종목 가격 전략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목표가 먼저 설명드릴게요. 바로 15,000원입니다. 이전 직전 거래가 발생했고 매물대 영역이기도 하면서 목표가 전에 매수가는 당연히 제가 항상 드리는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 시가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 월요일 시가에 매수한다는 기준 아래의 목표가는 지난 전 매물대 영역이었던 15,000원 구간을 1차 목표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단기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손절가 꼭 지키셔야 됩니다. 손절가는 만 원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의 저점이기도 하고 이전에 이 종목이 상장되었을 때 저점이기도 한 겹치는 구간 기술적으로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드리기도 했습니다. 만 원 구간 이탈한다면 이 종목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단기적으로 매력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시청하시는 분들 한번 꾸준히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이다. 그리고 충분히 수익 실현도 할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다음 주에 그러면 시장을 한 줄로 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짜는 게 좋을까? 라고 저한테 질문 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종목 장세 나올 겁니다. 종목 장세니까 단기로 충분히 포인트 잡고 대응하는 거 진행해 보세요. 수익 보실 수 있는 확률이 점점점 올라갈 겁니다. 이 정도 체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승리공식 강의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많이 드실 거예요. 주식이 이렇게 쉬운데 왜 내가 할 땐 어렵지? 그만큼 좀 숙달되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 게 주식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쭉쭉쭉 정독해 오신 분들은 지금쯤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승리공식 강의가 여러분들께 그만큼 도움이 되는 순간이 많을 것이다. 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1강부터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1강부터 챙겨가시기를 권장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부분 분명히 생기셨을 텐데 궁금한 부분은 무료톡방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에 신 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인사드리고 있는 이데일리온의 김근우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